와우, 깜놀깜놀, 채빈이 BN6 하기로 했구요. 그래서 BN6. 단어 제시로도 공부하고 의미 제시로도 공부하라고 했어. 단어 제시로는 읽기 연습, 의미 제시로는 읽, 쓰기 연습.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와우, 진짜 열 뻔했네. 자, 맞나. 맨날 심심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뭐가 된다? 얘는 뭐가 될까요? 선생님, 선생님. 2만점 더 팔아요. 와우, 이만점. 왜 이만점. 왜 이만점. 왜 이만점.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 천천히 해봐. 점점 익숙해지면 이제 안 써도 될거야. 그렇지. 뭐라고? T는 착하게도. O는 뭐 중에서? 쌤 이것봐봐요. 쌤 이것봐봐, 이만점. 오우, 오우, 오우. 아, 어. 중에서 뭐 됐다. 오우, 얘는? 이는 소리 안 나네. 그렇지. 합치니까? 스톤. 됐습니까? 그럼 얘가 톤이면, 채빈아. 이건 뭐가 될까?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그렇지. 스톤 되는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 와와, 얘는 제로우려고. 제로우려고 했는데, 내가 알았어. 그럼 딴거부터 할까? 아니야. 먼저 도전? 도전하고 혼날래요. 얘는 요까지 소리하고, 얘가 내 소리를 각자 낸 다음에 붙여주면 돼. 아우, 아우. 오늘 시험은 망했다는 뜻입니다. 진짜. 얘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그래서 읽으면, 뭐가 되는지?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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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엘은, 으, 되지. 그치? 이제 선생님이 이걸 약하게 쓰는 이유는, 이 소리는 다른 모음소리. 아, 에, 이, 오. 뭐, 이런거 같으면, 만나면 없어져 버리고 있는 와우. 그, 누는 작게 쓰는 거야. 오우는, 오우 됐죠? 엘은, 엘은, 느 됐지. 그럼 여기까이 소리가, 런 이지. 런. 런. 여까이 소리가 런이 암거. 다음, 엘은, 와인은 세 가지 소리가 가르쳐 줬었죠? 그렇지! 아유 잘 기억하고 있네 이 짤막이죠? 여기서 이가 됐어 풍은 lonely 뭐래요? lonely 이러잖아 lonely 됐습니까? lonely 됐습니까? lonely 오케이 그 다음 새로웠던 소리가 될까? 그렇지 뭐라고? 흥 세민이 까본다 되게 잘 까본다 흥 의산아 얘는 먹어야 된다 그럼 넌 보강 와 또요? 오늘 할 거 못했잖아 니가 숙제 안해서 한 거고 그건 뭐 있어 그럼 어제 해줘 톡으로 언제 보강할 건지 보내줘 톡으로 보내주세요 선생님 머리가 나쁜 거 알잖아 머리가 나쁜 거 알잖아 머리가 나쁜다고요? 선생님 머리가 나쁜 거 알잖아 오늘 쉬어갈지 폰 네 그렇죠 뭐라고? 쉬어갈지 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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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뭐라고? 혀를 안 물었는데? 그렇지 혀를 안 물었는데? 됐는데 뭘 안 돼 됐어? ph가 압수됐어 ch는 치킨 할 때 ch sh는 th는 뭐나 뭐? th ok 그래서 여기 ph가 f 됐네요 ou는 뭐 중에서 중에서 ou 됐고 그 다음에 n은 늦 합치니까 e는 소리 안나고 ok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뭐가 될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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